에이 밥 먹었는겨? 자기야 기사님이 물어보시잖아 어, 어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메뉴는 뭐여? 아직 안 정했는데 스파게티 먹을 것 같습니다 거 국수는 없는겨? 스파게티 전문점이라서 국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국수가 좋은디 어쩌라는 거야? 결혼은 뭐 언제한데? 결혼은 아직입니다 나가볼 때는 여자가 영 아니던디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영 아니라뇨 남자 쪽이 훨씬 아까운 것 같아 자기야 뭐라고 좀 해봐 어? 어? 제 여자친구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아저씨! 그런 거 안 키워 뭐라구요? 맨 똥이나 쌀 줄 알지 냄새나고 아니 아저씨 제가 똥 싸는 거 보셨어요? 보셨냐구요! 그걸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여기서 당장 내려주세요 아저씨! 어 그래 또 통화 없애? 통화 중이었어 씨발 8537 젖자구만 진짜 뒤질라고 환장했나?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운전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! 너같이 개 젖같이 운전하는 새끼들 때문에 시발 도로가 개판이 되고 사람도 뒤지고 하는 거 아냐? 야! 니만 성까 있어 이 새끼야? 니 좆대로 운전하다가 니 혼자 뒤지는 건 좆도 신경 안 써 근데 왜 니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까지 뒤져야 되는 말이야? 이 개 호로 참놈의 새끼야? 차 타니까 시발 니가 뭐라도 된 것 같지? 너 좆밥이야 이 새끼야 개시발놈의 새끼야 어디서 굴러먹다운 짝그네 이 새끼가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은 얼른 뒤지고 싶어가지고 똥구녕에 불붙은 망아지 새끼 마냥 그렇게 뒤지고 싶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보내줄까?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3반 최태진 형사입니다 택시 도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본인 차 맞으십니까?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AAA 수고자 수고 بعد 수고 복ett 수고τί